김경선이 만약... 김경선 김경선 힘들어 김경선 결정 김경선 불속하라 김경선을 공개하라 김경선을 할 수 있어 김경선 결정 반대하게 당하겠다고 여러 사례를 했었습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국민도 그렇습니다. 국경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권도 인치적 공방력 별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권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진실 특권으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킹크랩 시연에 한 번 더 보신 게 없습니까? 네,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. 지방정보화에서 도움을 못하겠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? 아니요, 사실은 아닙니다. 팬더의 총영사증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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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